자 수줌 다리가 자리잡고 갑니다. 어제 막 곤란곤란거리가지고 욕봤습니다. 조리도 막 이상해가고 오늘 바닥을 얼마 주실런가 한번 가보시죠. 자 명동에 출발합니다.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. 보통 출발시간이 3시 반에서 4시입니다. 조금 포인트 거리다라 조금 달려주십니다. 입항시간은 다음날 6시입니다. 자 오늘은 어디에 가나? 수정은 어디에 갑니까? 오늘 홍도 동쪽으로 간답니다. 얼마나 걸립니까? 시간은 2시간반 가야되겠네. 자 명동에서 포인트까지 2시간반. 안전하게 가면 2시간반. 한번 한번씩 도는. 자 3단 수박. 어디 잘탄거 수박. 3단은 단차가 70cm씩. 1번 수박. 2번 DTD 화이트킬러. 그리고 자 그럼 다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. URBGM은 그의 경우가 높아지 camoufl기와 합류가 보기입니다. 저 2시간반이 5시간반이 됩니다. 여기서 사ate 비담아문에 4단은 단차는 60cm씩 1번 1번과 2번이 60 어저께 잘 무르는거 고추장 빨간거 이런거 위주로 일단 요거로 테스트 해보고 아물면 또 다른거로 교체하는걸로 2번 자 3번 3번 자 4단에 이카메탈 100g 100g 덜고 덜고 일단 수심 다 맞춰가지고 자 바싯 여기 자 내려갑니다 요거는 일단 사시매도 마찬가지 사시매도 마찬가지 도착했습니다 홍도 동쪽에 오가있습니다 연구에 출발해갖고 한 2시간 4,50분 약 3시간 가량 내려왔습니다 일단 어제처럼 체비와 똑같습니다 3단체비 3m 80거라 단차는 70cm 어제 요놈에 잘 물었지요 요거로 합니다 우리의 수박 공원 시접해보겠습니다 주로 고춧가루 사진,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알겠습니다. 그냥 밥을 밀어냐라. 거기에 버튼도 잡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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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안니깐. 그냥 다 먹자. 다 먹자. 고춧가루 다이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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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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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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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